출신 성분이 다른 장옥정 김태희와 숙정 유아인이 어떤 사랑 이야기를 그려갈지 기대되는데 실제 장혜빈 숙정과 김태희 유아인의 공통점이 있다가 확실한 고증은 아직 안됐다고 알고 있는데 2살에서 6살까지도 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연상은 연상이었다 실제로 6살 차이죠? 실제로 6살 차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맞지 않나? 누나랑 연기하다 보니까 편은 좀 좋은 점도 있지 않아요? 전 언제나 누나들이 편해요 아니 뭐 연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챙겨줘야 될 것 같고 이렇게 뭔가 조금 더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특히 연기를 하면서는 저도 많은 나이는 아니기 때문에 대략 이렇게 연상에 누님들이 편하죠 연상이라 좋다는 유아인 그렇다면 김태희는? 6살 연하라 좀 부담이 많이 되긴 하는데 잘 어울리는 커플이 되고 싶습니다 장옥정 사랑이 살다에서 절대 놓쳐서는 안되는 이야기 장옥정 김태희와 숙정 유아인의 신문의 벽을 뛰어넘는 로맨스 이 두 사람의 운명적인 사랑은 어린 시절 서거에서의 우연한 만남에서부터 시작됐다 내가 먼저 찜했는데 손길은 제가 먼저 닿았는데요 어허 그리고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뭘 시작? 옷을 짓자면 칫솔을 제외하지 않겠습니까? 옷? 내 옷을 짓는단 말이오? 세자비를 만나러 나간 자리에서 옷 짓는 일으로 만나게 된 두 번째 우연 혹시 우리 어디서 본 적 없어? 분명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런 소리 많이 듣습니다 워낙에 흔한 얼굴이라 흔한 얼굴 아닌데 세 번째 우연은 동평군이 주최한 오자키 연회에서 들른 서가에서 이뤄졌다 그때 그 옷 짓느니 지금도 기억을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물론 후회의 기억이 나겠지만 어릴 때 아름다운 잔상으로 남아있다가 거기에 다시 불이 지펴지는 순간들이 처음 만나고 어? 누구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순간부터 불이 점점 점점 지펴지고 만나는 우연히 만나는 모든 순간들이 점점 그 불을 뜨겁게 달구고 장옥정 김태혜와의 첫 만남부터 강한 인상을 받은 숙정 유아인 반복되는 우연한 만남에 조금씩 그녀의 매력에 빠져드는데 어떤 순수함 강인함 자유분방함이라고는 당돌한 그런 매력이 있고 이 또한 극중대사 중에 나오는 대사인데 저는 그 대사가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저는 극정과 인여나무가 나란히 서서 불꽃을 바라보면서 전 불꽃을 보면 가슴이 뜁니다 어차피 한 번뿐인 삶이라면 찰나라도 저리 찬연이 빛났다가 쓰러져가는 불꽃이고 싶습니다 불꽃 같은 매력으로 숙정 유아인의 마음을 사로잡은 장옥정 김태혜 그녀도 사랑에 빠졌다 우연하게 정말 이순과 운명적으로 사랑에 빠지면서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너무 깊은 감정이 생기게 됐고 또 이순도 저를 좋다고 하고 그렇게 해서 사랑을 산에 수상한자들이 출몰했습니다 칼까지 들고 있기에 내가 위험할까 걱정인데 찾아다닌 것인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깊은 사랑의 감정을 가지게 된 두 사람 짧은 만남 뒤 그 사랑을 마음에 품은 채 침방 라인으로 입공한 장옥정 김태희 장가옥정이 여기 있느냐 서로 그리워하던 장옥정 김태희와 숙정 유아인 두 사람이 다시 만난 것은 숙정 유아인의 처석 하지만 다시 만난 반가움보다 서로에 대한 오해가 앞서고 말했는데 침방이 아닌 다른 어느 곳에서도 내 눈에 띄지 마라 다시 내 눈앞에 띄지 말란 말이다 내 현실적인 부분들 왕으로서의 어떤 자리 그리고 내 눈앞에 띄지 마라